안녕하세요. 국내 1위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의 모델 한예슬입니다. 이렇게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.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도 저렇게 반갑죠? 카페베네 커피는 정말 맛있나 봐요. 커피를 쓰다고 안 드시는 분들도 카페베네에서 많이 커피를 찾으시는 거 보면 정말 맛있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쏙 맞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커피 카페베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디저트 메뉴와 와플 또 브레드 메뉴들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또 추천해 드릴 만한 메뉴는요. 가일릭 치즈 브레드도 너무 맛있고요.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와플도 다양하게 아이스크림이랑 곁들여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마도 확신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카페베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